스파키미니 입니다. 결국은 목감기 증세가 좀 심해져 가지고 연습 오늘 쉬러다가 내일 쉴 생각이구요 아까 1월 이란 제목의 창작이 형님 노래 불렀어요 근데 잘 안되더라구요 역시 그거 하고 나서 지금 거의 한 30분 넘게 계속 연습을 해가지고 지금 좀 힘들거든요 목감기에다가 BL 앱소디 해보겠습니다 원곡 버전으로 할게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젠 눈물 그쳐 나를 봐요 우는 그대 더 아름다워 내게 이 모습조차 더 남지 않도록 그냥 고개 돌려요 그저 미안한 마음 뿐이죠 그저 미안한 마음 뿐이죠 그댈 위해 해줄 게 없어 모두 이해할게요 모두 이해할게요 그댈 아끼는 말 그분들도 같을 거란 걸 가성도 안나오고 한참 동안은 비틀거렸죠 그댈 사랑했던 그만큼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혀요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람도 모두 다 버려 두고 갈게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목감기 때문에 죽겠어요 약 안 먹고 자연 면역력으로 버텨야지 힘들지는 않은데 목이 좀 느낌이 이상하네 나를 위해 많이 애썼단 걸 알고 있죠 난 감사해요 허나 잃을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죠 얘가 용기 낼게요 이제 죽는 날까지 사랑한 때도 가질 수 없는 그대인 건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다 잊혀요 내게 마지막이 될 사랑도 모두 다 버려 두고 갈게요 힘들다 떠나가요 아주 먼 곳으로 그대 소식 내게 올 수 없을 그만큼 혹시라도 내가 그리울 때면 세상에 내가 없다고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아 이게 소리가 가볍게 안 나가요 목감기가 걸리면 라이트 믹스 소리가 잘 안되고 좀 더 이렇게 좀 밀어내야 해서 낼 수 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이긴 했다 완창을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주 먼 곳으로 할 때 오바름이 잘 안됐던 거 말짱한 상태에서 했으면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원래 가성으로 빼야 하는데 한번 질렀어요 되나 안되나 아 지름은 지름대로 나오긴 하네 떠나가요 이게 잘못 부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지금 목이 좀 제가 지금 감기 걸려 가지고 잘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너무 락스럽게 부르면 떠나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장르가 헤비메탈이 아니에요 오바름을 조금 좁게 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이거 오바름 좁게 하는 거 하려고 진짜 2년 순수 여기 들어온 거면 거의 천일을 천일을 가까이 세월을 꼬라박았어요 그 하날라고요 떠나가요 이렇게 좁게 아 지금도 5가 좀 잘 안되는데 소리가 아주 먼 곳으로 먼 곳으로 할 때 너무 호흡이 빠졌어 너무 감사합니다 스팟키미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루 쉴 수도 있어요 이 꼬라지 보니까 아 내일 더 심해지면 못할 수도 있고 근데 감기 걸려도 완창하는 거 보면은 제가 여태까지 그 순수 여기 들어온 790일 쉬었던 날까지 합친 970일이란 그 긴 세월을 진짜 똥구멍으로 보낸 건 아니라는 거 감기 걸리면 원래 이런 노래도 거의 한 곡 하기도 힘들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계속 연습했다니까 감사합니다